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생성형 AI로 던져진 세 가지 화두입니다. 채티지 PT의 등장은 2023년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검색 엔진의 판도 변화의 가능성과 국내 검색 엔진 시장의 위기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일 혹은 두 단어의 조합 형태의 키워드 검색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순수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량이 검색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구글이 장기간 쌓아올린 검색 엔진으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시장은 채트지 PT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고도화 등 향후 시장 점유율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물은 대체로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서비스에서의 유저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커머스, 네이버 플레이스 등 네이버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와 검색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는 두 가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빅테크들의 생성형 AI 관련 전략은 B2B용 솔루션 개발을 통한 수익화, 생성형 AI와 기존 서비스 결합을 통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은 B2B 솔루션 판매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과거 클라우드 시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